기아 자동차가 새로운 개념의 럭셔리 세단 K900 미디어 쇼케이스를 가졌습니다. LA18을 포함한 주류 언론들은 K900에 대해서 놀라움과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홍지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오토쇼에 이어 슈퍼벌 광고를 통해 각인된 기아의 2015년형 K900는 지금까지의 럭셔리를 넘어서는 신개념의 고급화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마련한 K900 미디어 쇼케이스 현장에는 벤츠 S 클래스나 BMW 7th 리즈보다 우월한 기아의 기술력과 디자인 그리고 성능 등이 공개됐습니다. 기아 K900은 우선 심플하면서도 균형을 갖춘 품격 높은 디자인을 바탕으로 16개의 LED 헤드라이트, 후방을 포함한 전 측면 카메라를 통해 360도 디스플레이까지 자랑합니다. 또한 인테리어는 가죽과 진짜 나무를 통해 고급스러운 감각을 표출해냈으며 운전자 중심의 구조는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9.2인치 화면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급적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LA-18을 포함한 주요 언론들은 기아가 마련한 300여 마일의 코스로 K900을 직접 테스트 드라이빙 해봤습니다. 420마력 8기통 엔진, 8단 자동 변속 기어, 그리고 로우 토크 상승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속력은 놀라웠으며 부드러운 출발과 브레이크는 고급스러움을 더한다는 평입니다. 기아 자동차 측은 K900입니다. K900의 잔존 가치가 52%라고 밝히고, 동급 최강은 물론 리스 시 페이먼 부담도 적어지고, K900만을 위한 별도의 커스터머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특별한 럭셔리를 지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 일본에게 시판되는 기아 K900를 통해 한국산 브랜드의 고급화 전략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